여기 있어. 뭘 취재하려고 여기 무언까지 내려왔냐고. 혹시 이 친구가 나린가? 유윤이요? 이 여자 서정원 지인이 아니라 사로제 지인이었어. 흰야, 너 나한테 좋은 친구야. 나한테 넌 죽이고 싶은 놈인데. 사건 현장에서 나온 피해자 유품 중 하나예요. 이 시계 원래 배터리가 없었습니까? 왜 하필 멈춰진 시계일까요? 내 남편 불린 눈 감아진 게 그렇게 허가나니? 바람난 남편 기초선언하고 다니니까 수상하잖아, 누가 봐도. 김태원 형사, 조사 좀 해주세요. 가족관계, 금정관계, 연인관계까지. 널 다시 만나서 짜증나. 그리고...